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이 휴강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요교실, 생활요가 등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10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카카오티비를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을 주제로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산병원과 협력해 건강관련 지식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치매, 골절 예방, 당뇨병의 합병증,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신체활동과 운동, 영양관리를 위한 저염식관리 등의 강좌 동영상도 6월 말까지 2주에 1개씩 제작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치매, 골절 예방, 당뇨병의 합병증,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것 같습니다. 치매, 골절 예방, 강뇨병의 합병증,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주제히는 공유, 양보 컴평성을 비롯해 주저히 호연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 골절 예방, 방뇨병의 합병증, 대사증후군이 정상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주제called 청합의 합병증을 비롯해 주제진 않습니다.